헌재의 심판 회부를 환영한다. 위성정당 등록의 위헌성에 관한 민생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. 최종 인용은 아직 아니지만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 손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더욱 엄밀히 필요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. 헌재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. 20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로 종료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. 헌재는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. 이상입니다. 참고로 이 소송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경실련과 참여연대 그리고 정의당도 헌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각화된 사안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저희 대한신당의 제기에 대해서 자기관련성, 또 현재성, 또 직접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이 돼서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부분을 판단받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